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가성비좋은 마이크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영상을 켰습니다. 다른바님 보야의 BY-M1 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제가 여러가지 마이크를 써봤습니다. 다양한 마이크를 써봤는데 최근에 쓴 마이크는 SURE MV88PLUS 비디오 키트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를 쓰다가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보야의 BY-M1 마이크는 일단은 라인이 길고요. 라인이 길고 여기에 PC와 카메라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 안에 이 밧데리를 넣고 사용하면 카메라와 PC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쓸 경우에는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 OFF 버튼이 있죠? OFF 버튼을 누르고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제가 이거 다 조립했는데 간단하고요. 이 덮개와 이 핀만 잘 이렇게 딱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되게 스몰 사이즈라서 간편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향기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품입니다. 이거는 가격은 19,000원대에 샀습니다. 배송비 2,500원 제외하면 17,000원, 17,000원 얼마죠? 그 온라인에서 샀고 오리진이라는 사이트에서 샀습니다.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을 거고요. 음질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마이크를 연결해서 음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마이크를 연결해서 보야마이크 BYEM1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음질이 비교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런 가벼운 마이크를 선호하게 된 것은 제가 슈어 mv88 플러스 비디오 키트 마이크를 썼는데 그 마이크의 단점이 라인이 짧아서 먼 곳에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핀 마이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더 넓은 것 같아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앱을 별도로 깔지 않고 사용했는데 앱을 깔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앱을 깔지 않고 스마트폰 동영상을 켜고 바로 이렇게 녹음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간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럼 음질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만 사용해서 혹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거나 PC를 사용할 때도 이 마이크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보야 BYM1 마이크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9,000원대로 저는 구입을 했으니까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안쪽으로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